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나는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사실 밥 아니야 이거 간식이야 간식 간식이라서 간식 먹고 있는데 그냥 심심해서 전화해봤지 그래서 지금 다들 그 뭐 먹고 있나? 사실 먹고 있는데 먹고 있어 뭔가 뭐지? 저녁 다 안 먹나? 아니면 먹었나? 저녁 먹었어? 저녁 먹었어? 아 지금 저녁인데 아직 밥 아직 없어서 그래서 간식으로 허덕을 먹었지? 먹고 있지? 그치? 아직 안 먹었어 아 그랬구나 그치? 지금 아직 많이 늦는 시간 아니니까 그래서 천천히 먹고도 되고 내일이 일요일이니까 오늘도 맛있는거 맛있는거 먹겠지? 그치 그치 맛있게 먹어야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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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치 어 동영상 진짜 좀 이따가 개인 연습하고 여기서 밥 먹고 연습하고 이끌 안 들리나 봐요 이끌 사실 사실 이끌 약간 이끌 약간 조금 이상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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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팅하면 똑같지 않아 똑같아 똑같아 이렇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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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잘 들려 소리 잘 들려 소리 잘 들려 잘 들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발 왜냐면 한 손에 밥 먹으니까 그래서 핸드폰 들면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라이브 했죠 지금 잘 들리면 돼 진짜 진짜 지금 잘 들리면 돼 알죠? 그치 그치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지금 그랬어? 아까 얘기했으니까 응 밥 간식 먹고 개인 연습하고 밥 먹고 연습하고 그치 그치? 지금 7시 45분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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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미랑 푸드? 그치? 오늘 좀 덥지? 오늘 좀 더워 좀 덥긴 하는데 그래서 차에서 약간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래서 에어컨 들고 하덕 먹고 라이브 하면서 우리 아이분들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 아이분들 뭔가 누구 밥 안 먹으면 같이 먹고 까먹지 않는 저녁이지 같이 먹을 수 있는 저녁이 되지 그래서 그게 좋은 거 같아서 그렇게 바로 전화해도 될나? 전화해도 될나? 전화할래?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전화했어 사실 별거 없는데 그냥 그냥 맞아 사실 방금 셀카 정리하다가 그래서 지금 라이브 할까? 보냈는데 차에서 밤 진짜 아까 이 자리에서 하덕을 먹으면서 지금 사진 보냈는데? 지금 라이브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그래서 바로 라이브 켰죠 진짜 오늘 밥 잘 먹어야지 오늘이야 여러분 오늘이야 오늘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밤 토요일 저녁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토요일? 그러네 토요냠냠 토요냠냠 그렇죠 그렇죠 오랜만에 토요냠냠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한민 토요냠냠 인 버블 토요냠냠 너무 좋다 그치 그치 딱 토요일이네 오랜만에 약간 토요일 이렇게 라이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 진짜 토요일 일하고 토요냠냠 보는 사람을 보면서 같이 또 밥 먹고 그래서 다음날 좀 늦게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다음날 일요일이니까 당연히 한민 사실 있겠지 그래서 행복하게 행복한 주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여러분? 맞아? 선대 콩가 올리는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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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이랑 같이 하네 그치 그치? 딱 좋아 딱 좋은 시간이다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재미있어 지금 문제 없죠? 지금 문제 없죠? 소리도 잘 듣고 카메라도 괜찮고 그치? 어느 토요냠냠인데 근데 막 우리 아이분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먹는 거 까먹네 이렇게 먹으면 밥 올 때까지 아직 이거 못 먹는 거 같아 아직 다 아 진수수수 오늘 진수수수 없어요 왜냐? 진수수수 안 챙겨 다녀요 안 챙겨 다녔기 때문에 연습실만 있습니다 잘 없습니다 아까 아까 저쪽도 감자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뗐서 떼 떼 떼가지고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기겠지만 맛있습니다 매고파 매고프면 밥 밥 준비 먹어야지 바로 바로 밥 먹어야지 밥 맛있겠다 호떡 최애 호떡 최애 최애 맛 최애 맛이 있다고요? 있죠? 모차 치즈이랑 호떡 아 소세지 반 반 감자 따란 역시 토요냠냠 그냥 생일도 생일도 라이브하고 이렇게 입 크게 먹는 바보해주네 끌꺼친이지 이거 맛있어 오늘 저녁 뭐 먹어요? 한빈의 침물이에요 뭐 먹을 예정이에요? 삼겹살 삼겹살 맛있지 삼겹살 냉면 비빔냉면 물냉면 그냥 삼겹살 같이 먹으면 그냥 맛있어 그치 그치 그 갈비살 갈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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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비빔냉면 같이 먹으면 맛있어 닭발 닭발 계란찜 계란찜 기위 기위 좋아요 요즘에 기위 좋아합니다 미트나에도 닭발 있어요? 요리해요? 있죠? 엄청 다양합니다 엄청 한 한 세상 약간 닭발 얘기한다면 약간 다른 소스도 있고 엄청 많나 많습니다 엄청 많네요 종류 너무 많고 양념도 많고 맛있겠다 불닭밥 불닭밥 불닭발 불닭발이랑 계란찜이랑 먹으면 맛있어 그치? 아니 이름만 들려도 약간 맛있게 되지 않나요? 너무 맛있어 딱 봐도 그치? 근데 그런게 이렇게 좀 좀 좀 역시 오늘 먹는 날이다 맞아 오늘 먹고는 날이다 잘 먹고 잘 쉬고 주말하니까 푹 쉬고 월요일도 파이팅 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끝 여러분 다 먹었어요 다 먹었으니까 지금 연습하러 가야돼요 가야된대요 안녕 같이 밥 먹어서 너무 재미있었어 그래서 좀 이따가 만나 맛있게 밥 먹고 알죠? 밥 맛있게 먹고 한빈 촬영 밥 맛있게 먹고 그래서 또 좋은 저녁 보내세요 고마워요 바이바이 갈게 좋은 저녁 보내세요 바이바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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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